오늘 날씨가 흐리고만요? 그리고 저기 보면 단풍이 살짝씩 들고 있어요. 클리오 시도 쓰려고요. 오늘 회사에서 9시에 무슨 1대1 상담 같은 게 있어가지고 9시 전에 가려고요. 귀걸이는 이거 할 거예요. 짠. 회사 꼭. 저의 네임텍 참고. 요즘에 불호수업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료로 수업이 있어요. 8시 10분에 출근. 그러면 8시 반에 도착하겠지? 네임텍 참고. 스위스에서 샀던 신발. 스스슨. 오늘도 오빠랑 같이 출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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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인공은 5시 반에 도착하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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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짠 내일 도시락을 쌀건데 지금 집에 먹을게 별로 없어요 남아있는게 파스타 이거랑 야채랑 새우가 있어서 나폴리 파스타를 만들어 보려고요 저번에 한번 만들어 봤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피망이 없어서 그냥 파프리카 남은걸로 초록색이 있으면 훨씬 괜찮은데 초록색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폴리카 남은걸로 홀에 넣어서 탱탱해졌어요 고춧가루 면 물 소고루 아 아 아 아 아 으 으 고춧가루 고춧가루 음~~ 진짜 맛있어 고춧가루 10시 37분 비가 당기는데 참을 건 추워요 신발을 며칠 전에 빨았거든요 깨끗하게는 안 됐지만 청결을 위해선 저 이거 줄 끼워주려고요 아 졸리네 내일은 야근할 계획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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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줄이 딱 맞게 됐네 다 했어요 끝 끝 아직도 잃고 있어요 이만큼 남았어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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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만든거 아주 이제 잘 먹겠습니다 고춧가루 네 뜨거어요 어머 날씨 완전 bew Blitz 저녁이예요 저녁이예요 스탤러드 크림 샐러드 소스가 모자라보는데 피자가 진짜 커요 저녁이예요 라면 먹으러 왔어요 치킨 오리지널 치킨 오리지널 치킨 오리지널 치킨 오리지널 타코야키 이거 진짜 맛있어 치킨 오리지널 치킨 오리지널 밥 먹고 이제 카페 가요 단체 날씨 진짜 좋다 단체에 단체에 치킨 오리지널 치킨 오리지널 치킨 오리지널 치킨 오리지널 치킨 오리지널 치킨 오리지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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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날을 먹으러 왔습니다. 직진으로 가면은 아 autocaddon 눈 너무 예쁘다 사람들이 다 누워있어, 누워있네. 햇살이가 좋아요. 소고기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말 맛있어 이렇게 잘 먹었을 때 오늘의 메뉴는 게 너무 맛있어 오늘의 메뉴는 게 더 맛있어 어디로 할 수 있을까 식사에 대해 ㅎㅎ 새로운 메뉴는 게 더 맛있어 이번엔 메뉴는 게 더 맛있어 그리고 이제 먹을때는 이제 아픈 메뉴는 게 더 맛있어 이렇게 아픈 메뉴는 게 더 맛있어 여기에서 보셨던 메뉴는 게 더 맛있어 계속 다 먹었을 때 너무 좋아요 너무 고 귀여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